안녕하세요 태극 트랏 FC에서 뛰고 있는 강수일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팬분들께 또 인사드리고요.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드리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말 사과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무지했던 것 같아요. 무지한 것 자체도 잘못인데 그런 뭐 연고라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그게 큰 문제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요.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때 뭐 미용이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됐었는데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그해 겨울에 대표팀에도 가고 그리고 다시 제주로 복귀해서 이제 뭐 다시 동계훈련을 하고 이제 축구에 집중을 하고 이제 그렇게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었는데 서랍을 그때 열었는데 다시 또 그 연고가 있었어요. 그래서 왠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또 다시 2주 정도를 정말 아침 저녁으로 잘 그렇게 사용했었었고요. 그리고 뭐 경기 날에는 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뭐 경기 날에는 뭐 하지 않고 이제 경기를 준비했었는데 이제 또 당시 그때 제가 이제 도핑 이제 그 대상자가 돼서 뭐 제가 이제 그 검사를 했었거든요. 그 검사할 때 그 검사에 대해서는 이제 뭐 먹는 약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뭐 모든 거를 다 적고 뭐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연고고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때 여쭤봤었는데 제가 발랐던 그 미크로겐이라는 연고가 금지 약물이 들어있다는 성분이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한 달 후 연락이 없으면은 이제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 후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 제가 대표팀에 갔을 때 거기에서 터지면서 그 문제가 더 커졌던 것 같아요. 네 뭐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최근에 했어요. 왜냐하면 정말 친한 분과 만났었는데 정말 그분이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. 뭐 정말 그거 연고 맞냐고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를 뭐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고 정말 뭐 제가 이제 대표팀에 하차하면서 연고를 발랐다고 얘기했지만 그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인터뷰라든지 뭐 정확하게 뭐 상황 설명에 대해서 얘기해 얘기한 적이 없었으니까요.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뭐 정말로 제가 여태까지 뭐 살아오면서 제가 축구를 하면서 뭐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정말로 맹세하는데요.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. 네 정말 뭐 다시 생각해도 뭐 언제 생각해도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유 불만하고 제 잘못이라고 뭐 생각하고 있고요. 뭐 어떤 변명으로도 뭐 그런 뭐 운준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친구한테 뭐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그런 것들 정말 용서받을 수 없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되게 어리석고 너무 무섭고 너무 그래서 좀 비겁했던 거 비겁했습니다. 제가 그때 2015년에 이제 그 부터 이제 훈련을 참가할 수 없게 돼서요. 2015년 6월 11일 이후로는 이제 전혀 이제 팀 훈련이나 뭐 그런 것들을 참가할 수가 없었거든요. 뭐 그래서 재판을 했어요. 그 도핑 때문에 그 도핑 때문에 처음에는 연맹에서 15경기를 징계를 받았고 두 번째는 이제 구단에서 자체 징계를 받았고 세 번째는 협회에서 6개월 징계를 받았고 네 번째는 AFC에서 1년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FIFA에서 1년 징계는 아니다 2년 징계를 줘야 된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됐었고요. 그 재판이 시작되면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가 한 1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시기에는 뭐 무언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뭐 그냥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아이들하고 같이 뭐 뭐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고 뭐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들은 뭐 되게 초라했었거든요. 뭐 축 선수 강수일일 때가 강수일이지 뭐 그 외에 강수일은 강수일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징계가 이제 2016년 거의 7월쯤에 판결이 났는데요. 그때 앞으로 1년이 1년 가량 더 징계가 남아 있었어요. 근데 정말 이 시기를 잘 극복해서 다시 일어나고 싶다 다시 축구로 선수로서 다시 일어나고 싶다라는 희망이 들였었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포천 시민구단에서 뭐 몸을 만들기 시작했고요. 그리고 뭐 중국에 가서도 뭐 조금 뭐 훈련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테스트를 받고 그렇게 이제 복귀를 준비했었는데요. 가장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빨리 경기장에 나가고 싶었고 그리고 축구를 빨리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는 그런 제 선택을 했었습니다. 뭐 어릴 때부터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자랐었고요. 그래서 그런 도움을 뭐 저와 같은 아이들이나 뭐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었고요. 그래서 뭐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뭐 도움 아래 그렇게 뭐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든지 그 무대를 만들어주는 일을 뭐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.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정말 그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정말 저와 같은 뭐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. 제가 그런 희망을 뭐 짓밟은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미안하고 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뭐 저 또한 제 자신한테도 정말 너무 뭐 아쉽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뭐 항상 누군가 저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정말 국가대표 이 네 글자는 정말 변함이 없었거든요.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거나 제가 제 자신한테 물어보면은 생각을 하게 돼요. 정말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정말 지금은 뭐 제가 뭐 꿈이라고 말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다시 한 번 대한민국에서 축구선수로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다라면은 정말 다시 한 번 축구선수로서 최선을 다해서 뭐 뛸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. 네 뭐 정말 제가 일본을 처음에 나갔을 때부터 다시 태국에 갔다가 뭐 일본에서 선수 생활할 때도 언제나 제 마음 한켠에는요. 뭐 대한민국에서 뛰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. 뭐 그거는 변하지 않고 계속 제가 축구선수로 생활하는 동안에는 계속 제 마음속에 있을 것 같아요. 뭐 저거를 조금이라도 어 기다려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뭐 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뭐 새하지 않은 마음으로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그런 모습을 정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 그때 저를 지지해 주셨던 모든 분들이나 구단 그리고 제주 팬 분들께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정말로 정말로 좋은 시기였었고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았던 때였는데 뭐 보답하기보다는 정말 실망감만 안겨들었고 정말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요. 정말 그 구단에도 제주 팬들에게도 정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서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. 어 정말 뭐 이번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뭐 팬분들께 뭐 저를 기억해 주신 분들께 뭐 이렇게 정말 사죄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뭐 조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. 뭐 너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정말 제가 뭐 저질렀던 그런 행동이나 그런 과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정말 축구 선수로서 뭐 제 본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좋은 날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은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팬들 앞에서 다시 축구를 하는 모습을 열심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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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